나 너한테 설렜었다? 혹시 아냐? 뭐? 너 가운 입고 뛰어다닐 때 환자 살았다고 좋아할 때 너 되게 멋지고 신나 보이더라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잖아 고슨타오 수정 저 둘 두 명도 있어 크리스탈 아무 때나 좀 수술 잘했다면?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 소리를 들을 거 너는 왜 믿냐? 내가 이십 년 전의 모습 봤거든 어떻게 된 거야? 이십 년 전이면 너 여덟 살 때인데 대체 뭘 본 건데 그날 언젠가 남의 손 말고 내 손으로 직접 살려보고 싶지 않냐? 우리 할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흠 뜬금없이 할아버지에게 좀 흔적도 안 돼 돌아가셨다며? 어 이십 년 전에 그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어떤 꼬마아이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속상하다 그 남자애가 이러고 속 썩여서 나 방금 너한테 고백까지 했다고 이 나쁜 놈 제 나이 또래 손년딸이 있으시죠? 있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수장님 어르신이습니까? 이십 년 전에 저 살려주신 거예요 너 아까 봤지 다 봤지? 혹시 그때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아 아 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뻔 흔적고 나 고습다 혼자서 그때 그 꼬마가 다 잊고 편하게 살길 바래야 할지 좀 힘내더라도 제대로 살길 바래야 할지 너 뭐야? 여기 어떻게 알고? 무긴 너 잡으러 왔지 연락할 때 가자 그 남자애가 그분 손자고 숯을 잘 받고 살았다고 네가 걔라는 건 의대 가서 알았고 나한테 막대했던 이유가 그럼?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셔서 어? 살렸을지도 모르는 애가 맨날 그렇게 땡땡이치고 한심하게 부른데? 이뻤겠냐?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을 해주지 아니 그... 그때 거기서 한 얘기 그거 뭐냐? 거기? 얘기? 뭐? 아니 심장 그 두근두근 봐 하 멋있고 그거 진짜냐? 진짜면 뭐 어쩔 건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진짜구나? EST N Schalal AND THIS IS THE WHITE 한글자막 by 한효정